자 뭐 이거 해봐 좀 뭐 이런거 해봐 스모크윗 에브데이 알터니 TV 뭐 한 리필이에요? 아까면 안 받아요 9시까지라 그러셨죠? 하하하하하 시작할께요 진짜 많다 있었는데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쓰러지셔선 안됩니다 일어나세요 벗어요 일어나야 해 넌 조선의 자존심이야 일어나 일어나야 해 일어나야 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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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 하냐 자취가 많은가 보다 자취가 많은가 보다 차라리 스피너베이트인가 아니 무빙에 관심이 있는데 다운샷도 회수할 때 묻는데 그러나 깜찜찜찜찜찜찜찜 tragedy さ κά리 배ans bevor 너나pps расскажи 파장을 더 줘볼게 ording 아까 웜이 글러먹었는데 나는 앗살이 파장을 더 줘볼게 좋은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쪽 반응 없어? 몸살을 조금 줄여볼까 아잇 잡아야겠다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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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 고기 많아 우리가 못 잡는 것 뿐이야 캐비 변경 빨리빨리 변경 안된 변경 여러가지 여기 보이려면 엄청 많은데? 형 난 언제 이걸로 잡아보나 아 이거 피션리 봤지? 형 입주에 왔었어 아 얘 형 보여요? 어 잡았어 이거 봐 뭐야 이거? 피네 소리? 아 피네 피네 야 꺼져 그냥 지나갔다 벌렸잖아 난 뭔가 했네 일쑤 X 됐다 밧줄이다 아 밧줄 어 어떡해 이거? 어? 가졌다 아 오늘 좀 힘들다 날씨도 습하으려고 근데 지금 똥도 마려워 어 오전에 이렇게 꽝인가? 알하 또 그런거 생겼어요? 아니 해봤어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고섬지에 와있습니다 표정들이 어둡죠? 첫 물고기를 딱 들고 오프닝을 찍으려고 했는데 실패 고섬지 물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버징낚시를 좀 즐겨보자 하고 왔는데 경쟁자가 너무 많아 베이트 피시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 틈에서 인기가 없어 안먹네요 더위는 먹고 밥은 못먹고 해갖고 일단은 점심을 먹고 오후낚시 한번 제대로 시작을 해볼게요 오후에는 좀 바뀌지 않을까? 일단 해보겠습니다 아닌지 긴지 자 그럼 저희도 피딩타임 하러 갈게요 피딩타임 다시 한번 남겨봐 adolescente 공격 숨겨버린다 파멸타임 고맙습니다 잠시 그녀들 그녀들 아 달고 오는 게 많아서 겁나 걸그치네 이거 너무 뒤에서 하세요 아 그래요? 아 좀 앞쪽으로 땡기는? 아 그래요 제가 장애물이 없어서 좀 더 생각하게 하세요 사실 제가 스키핑할 때 보면 여기 장애물이 있잖아요 장애물이 있어서 하기 힘들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만 이 정도만 내려가셔서 피칭을 이렇게 넣으면 피칭을 하시는 거 연습하시기 때문에 그냥 여기 내려가서 하셔도 아마 하시는 데 되게 많이 편해지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스키핑 배웠어요 스키핑 배웠어요 고수의 손길은 달라 쫙 까 피칭으로 연습하라는데 여기까지 내려와서 어려워 윙허 근데 여기 잡아도 건지지 못하네 그러니까 잡으면 무리로 띄워 그래서 끌고 와 그냥 아아 하고 들지 않게 어? 배들이 있긴 있네 나 올라갈래 그냥 여기도 지금 먹을 생각 없는 것 같은데 형 스키핑으로 밧줄 밑으로 넣어봐요 어 그거 괜찮아? 아니요 상태가 어때? 엄마 보고싶다 오늘 우리 빵 말이야? 나 아까 짜취 하나 잡았는데 안 지켰고 파전 지나가는 피렘이 잡았고 먹이 물려 먹이 물려 안녕하세요 안녕 파전 퇴근 안녕 사장 갔다 이 X나 잡자 사실 처음 했던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나 옮겨다니면 뭐해 잡아야 말이지 거기가 왜 없을까 근데 아까보다 더 조용해졌다 열심히 해봐야지 반응이 있니? 피레미도 없는 것 같은데 야 차라리 베이트 피쉬가 빠진 게 좋아 아 나이스 캐스팅 저도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백이 제대로 났습니다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해결은 될지 안되겠죠? 오늘 낚시 한 장 요약 이럴 때가 제일 막막한데 지금도 바이트가 들어왔는데 못 먹었어요 조금만 천천히 운영을 해볼까요 내리면 내린대로 어필이 안 돼서 아... 꿀이 같은 건가 배쓰였으면 입에 넣고도 남는데 어이 형 어깨가 왜 이렇게 쳐지셨어요 어필이랑 우리랑 안 맞아 형들 차량 말고 그냥 가시면 잘 잡으시잖아요 근데 오늘 진짜 이상하다 아까 그러더만 3일째 고위가 안 나온다고 타이밍을 또 잘못 잡은 건가 박수 칠 때 떠나려고 하는데 박수를 안 쳐준다 박수를 안 쳐준? ㅋㅋㅋㅋ 내가 잡긴 잡았어요 잡았잖아 우리 카메라 켜져있을 때 못 잡아서 그렇지 어젯밤에 두 마리 오늘 승기 한 마리 나 한 마리 물론 승기는 피레미 같은 건 훑치기로 잡았지만 나는 이제 정석대로 사진은 찍었어 그 사진 여기 올려둔 이쪽에 올릴까? 됐죠? 됐죠? 여기 형 시선 앞에 여기? 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또 진한 손맛을 못 봐서 아쉽지만 이쯤에서 멈춰줘야 내일 또 출근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? 에이 고기가 진짜 막 많이 뛰는데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지금 비가 오니까 비를 피해서 오늘의 실패 요인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코가 엄청 탔네 야 너는 왜 이렇게 하얘 왜 낚시를 마쳤는데 거의 꽝이라고 보면 되지 카메라 돌리는 동안은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요 잡은 총 마리수를 쳐보면 어제 밤에 저희가 왔거든요 밤늦게 밤에 그냥 뭐 한번 상황이나 보자 하고 나가서 오크랑 타자니 한 마리씩 잡았어요 오늘 스코어 석은 한 마리 요만한 거 와 우리 세 마리 잡았다 절망적이었지 뭐 여기저기에서 피딩은 하는데 입질이 뭐 건드리지도 않았잖아 우리가 왜 잡지 못했나 베이트피쉬가 너무 많았다 먹이가 될 만한 요만한 살치들이 엄청 많았어요 바글바글 했잖아 장화 신고 한 두 걸음만 들어가도 바글바글 거리는 게 다 보였으니까 그치 그치 걔네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던진 미끼가 눈에 띌 리가 없지 우리가 아무리 액션을 잘 줘도 살아있는 물고기만큼 뭐 되진 않잖아요 아까 워크가 우리의 폐착을 한 마디로 딱 비유를 했는데 고기 폐에 와 있는데 자꾸 콩고기를 던져주는 격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해가 떨어지기 전에 낚시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이제 가볼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기를 잡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좀 민망해요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다음 영상에서 건강하게 다시 만나는 걸로 할게요 그게 건강이 최고지 코로나 조심하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건강하세요 뿅 더 보이려